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혁신허브 신규설치후보지역을 모집합니다. 소상공인혁신허브는 교육과 체험, 운영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소상공인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놀 수 있게 만들어진 이른바 직주락형 창업공간을 말하는데요. 중기부는 지역 유효자산을 활용해 소상공인혁신허브를 구축해 예산 낭비를 막고 혁신허브를 지역생활창업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.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다음 달 7일까지 소상공인혁신허브 신규설치후보지역을 모집합니다. 소상공인혁신허브란 기존 예비 소상공인의 교육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교육, 체험, 운영의 복합공간으로 개편해 소상공인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놀 수 있게 만들어진 이른바 직주락형 창업공간을 말합니다. 소상공인혁신허브에서는 누구나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피칭대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평가받고 창업상담, 지도도 받을 수 있으며 예비 창업자들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보육공간을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. 중기부는 지역 유휴자산 공간을 활용해 소상공인혁신허브를 구축할 계획인데 이번 공모를 통해 총 3개 이내의 후보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 대상은 서울, 경기, 인천, 부산, 광주대전 등 12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입니다. 아울러 중기부는 선정 시 리모델링, 필요 물품 구매 등 혁신허브 공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며 소통에 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단계별 창업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. 사업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소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ESTB 뉴스 이동규입니다.